예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 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잠이 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니까 자 체로키 말로 자 화나다 angry 저희도 hn 되있습니다. h a h n 화나 화나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화나 잠이 옵니다. 이게 막 잠이 와요 슬리피 졸립니다. 졸려 슬리피 질러가 졸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you must not sleep 그래서 틀려 잘로띠 이기 you must not sleep 잘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체로키 사전에 he is angry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화나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화나 우가 그 거든요. 우 우하나로 써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예 화나